국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중앙정부와 경상북도로부터 36개의 사항을 수상하는 쾌그를 이루었습니다. 새해는 공약사항인 9개 분야 86개 단위사업과 백인토론회에서 도출된 100대 사업 중간기 발전계획인 2030 비전전략과 연계한 미래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힘찬 응원을 보내주시는 오만여 국민의 성원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찬 청도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